너 교도소 보내지 못해 환장한 놈 결국 너 어디 다니는지 찾아내고 박동운도 찾아낼 거다. 박동운 찾으면 다행이지. 잘못해서 박동운 찾아내면 넌 끝장이야. 너. 저기. 이런 게 쓰레기통에 있던데. 왜 저래? 19시경에 퇴근했다가 23시 40분경에 다시 돌아옵니다. 그리고 보안실을 보고. 왜 저래? 그리고 그냥 다시 나가요. 자정에 정전됐다는 건 뭐야? 엘리베이터 점검하다가 잘못 건드린 거 같대요. 어디서 보낸 건지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야? 지금까지. 그 퀵서비스 박명록 남겼놔 봐봐. 있어요. 어제 16시에 퀵서비스로 들어온 남자. 박명록의 적은 연락처 불러봐. 어. 오케이. 어디서 배달시킨 건지 물어보고 애매하게 나오면 경찰 수사 들어간다고요. 없는 번호입니다. 없는 번호랍니다. 작정하고 수 썼네. 감쪽같이 먹이려고 한 걸까 감쪽같이 먹으려고 한 걸까? 둘 다 아닙니까?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. 독약을 직접 먹나 아니면 누가 먹이나. 제보 들어왔다는 그 메일 봐봐. 저기. 이거. 청소부가 쓰레기통에서 줬는데. 뭔데? 이렇게 되면 누가 먹이려고 한 거지? 어디서 누가 보낸 건지 잡아낼 때까지 이거 우리 손에 들어온 거 비밀. 메일 봐봐. 어디에 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. 장님. 일어나시죠. 나가시죠. 기다리세요. 시작. 네. 안전. 구존축이. 그냥 kör에서도 못 사는 것 같은데. 안전. 둘 다. 그렇게 되면 안전. 그는 안전. 별. 이렇게 되면. 이렇게. 이렇게 되면. 이렇게 Youtube. 이렇게. 이렇게. 무슨 일이에요, 부장님? 괜찮으세요? 부장님. 나와봐. 일단 퇴근하시죠. 나와봐. 나와봐. 내 핸드폰. 조사 끝나면 드리겠습니다. 출입증 주시죠. 나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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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훈이 너 어떻게든 회사에 오래 붙어있어야 된다. 잘리는 순간 너 바로 나댄다. 나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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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.